거울인데. 쟤 안 자? 쟤 안 자는 거야? 아, 귀여워. 쟤. 쟤. 깜짝이야. 엄마 여기야. 엄마 여기야. 아, 방금 웃네요. 엄마 보니까. 아니, 아까 하품했었는데 잠이 날아갔네요. 엄마 보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그냥 잠이 깨버렸는데. 옳지. 안 잘 거야? 안 잘 거야? 어머나. 머리카락 아빠, 머리카락 아빠. 머리카락 잡으면 안 돼. 아,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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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 아,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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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. 극간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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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대머리가 돼. 아, 대, 대, 대. 아빠, 아빠. 아, 대, 대. 아, 다행이다. 아, 자. 아, 쭈쭈물일라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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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또 뱉었다, 또 뱉었다. 어? 아이씨, 아이고, 설거지 해야 되겠다. 아이고, 이러면 또 소독하고 세고 물려야 되잖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후후. 이거 떨어지면 안 돼. 오케이. 잠다, 잠다. 아이고. 나 잊어 알았구나 잠든걸. 아이고, 어떡해! 아, 안 돼! 아이고, 어떡해! 아, 다행이다! 아이고, 어떡해! 아휴, 어떡해! 아휴, 아 귀여워 아 저 손봐 손톱 키네 자 쟤는 잠은 들었고요 이젠 제대로 뭐 좀 드세요 사유리씨 배고프다 많이 먹어야지 식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네 자고 있습니까 김치찌개 드시네요 냄새 너무 좋다 그냥 딱 국의 밥이야 항상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쁘네 일어나도 예쁘고 육아하면 왜 이렇게 배고프니까? 배가 고프죠 체력이 많으니까 그런가? 체력입니다 체력 육아는 아 씩씩하다 아이고 다행이다 여기 아프다 손목 아프죠? 왜 한쪽이면 아플까? 왜 한쪽이면 아플까? 아프지 마요 아프지 마요 엄마 쑥쑥 클게요 자세가 예슬이다 춘둥이 잘 잤어? 아 엄마하고 웃어준다 잘 잤어? 그럼 잘 꿨어? 잘 꿨어? 엄마랑 눈을 꿨어요 엄마 여기야 친구 할 거야 어 친구가 온다고요? 딴 친구 많이 없으니까 딱 좋네 딱 좋네 나비야 나비야 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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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비가 왔어? 나비 왔어? 안녕? 안녕? 안녕 나비야 가자 여기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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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 자 누구 오셨죠? 아 왔다 네 잠깐만요 저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! 여러분, 제너모님! 어우, 텐션 좋은데요? 아, 귀엽다, 귀엽다! 누구죠? 뭔가 남다르신 분 같은데요? 아, 트롯맘 정미애님!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트롯 열풍을 이끈 분이잖아요 네! 첫째, 재훈이, 둘째, 인성이 셋째, 아영이와 막내, 승우까지 우와, 다둥이 트롯맘입니다 네, 오늘은 4개월 차 용인 빅보이, 막내 승우랑 같이 왔대요 몇 년 전에 정미애 씨 집에 가서 정미애 씨 애기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거꾸로 내가 딸이나 아들이 생기면 돌봐주겠다고 말했거든요 약간 인사처럼 그래서 이번에 진짜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연락했어요 어, 인사하자, 인사하자, 잠깐만! 쟤? 나 쟤야! 아, 쟤 안녕! 안녕! 승우 머리가 다 자랐네! 어? 완성이다, 완성이다 머리카락 진짜 많아, 아, 귀여워